금융권의 수수료 항목이 200여 개에 이르고 금액은 8조 원이나 되는 등 수수료 백화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수료에 대한 부과 기준이나 금액 구분도 제각각으로 주목구구식이어서 서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전 모 씨는 올해 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6,500만 원을 받으면서 신용평가 수수료 5만 원을 포함해 근저당 설정비 등으로 은행에 54만 원의 수수료를 냈습니다. 또 잔금을 치르기 위해 A은행에서 발행한 3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계 주인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수수료 3천 원도 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위사의 각종 수수료 책정이 주목구구식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한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109건인 반면 우리은행 수수료는 195건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외환 수수료 역시 은행마다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은행 지원들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우수 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문제입니다. 우수 고객들이 수수료를 면제받는 만큼 등급이 낮은 서민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ATM 수수료 몇백 원 낮추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은행권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유병수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입니다.